오늘 하루 기대되는 과목 뭐가 있습니까? 영어요 친구들에게 한마디 영어로 굿 굿 회피합니다 자 우리 전우사님께 축복의 이야기 한마디 해봅시다 해봐보세요 기대되는 과목 있어요? 제일 마지막에요 오구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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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의 과목 착용 신문 제 친구 이름 한 번 불러주세요. 라켄, 샤나, 샤맨, 딩디딘. 베니엘, 아일리쉬, 에이미, 유진, 동호. 엘레나, 얘는 슬라임을 좋아해요. 로마트, 스톤, 코리아. 오늘 진짜 친해졌어요. 나다랑 디바요. 아니야, 나다랑 대바야. 디바가 아니었어? 어, 대바야. 라이언. 라이언? 네. 라이언은 어떤 친구예요? 어, 운동좋아요. 어? 운동좋아요. 응, 운동좋아요.